아! 머리야! 세상에 붕괴 사탄 이게 다 뭐지? 그리고 아까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누구지? 티라노스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18배임신한게 아니라 별표 별표 로임신했나 별표 별표 가아주구냥 뭔소리 하는거야 도대체? 자 일단은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자기소개하는 것을 잊고 있었대요. 저는 아마테레스라고 하네요. 와! 아니! 와! 라고 하네? 아마테레스가 저렇게 귀엽다니 약간은 꿈인가? 세계를 지키라니요? 당연히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이女을召喚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자. 이것이 괜찮을까요? 진짜? 어떤가요? 네 그녀는 좋아해요 좋은 온도의 물이라고 목욕물이라고 같이 들어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좋은 온도의 목욕물이네요. 같이 들어가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들어가주지 그렇습니다. 뜨거운 Им蕁? 이나리님는구나? 우선은 found out? cal이지도 않았어요. 여리 Heck이고, 친구가 도움드리고요? 제가 가만있습니다. 어? 아, 아시야? 여자 제넷은 뭐야 신성한 다윈 고귀한 텐시 미녀 카라 아이돌 유메 곰미샤 츤데레 수힐 보스 비비 수달리사 이겨 이경구? 이거 제작자 이름 중에 이경구 있나 본데요 자 계약자명 와 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초차원 세계 초차원 여친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봅시다 이 게임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하냐 일단 유튜브에서 광고를 많이 광고로 많이 했다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구요 그리고 이 게임이 제가 알기로는 이순신 장군님을 여기 여캐로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거 전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고 했다가 취소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치 방치형 이거 약간 그거하고 비슷한가 보네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네 그 뭐였었지 기적의 검하고 비슷한 느낌인가 보네 야 아까 전에 그 뭐였었지 아까 전에 그 이름도 기억 안 나네 그 뭐냐 원더 플라네테스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은데 원더 플라네테스 플라네테스 그거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은데요 역시 여러분들 확실히 네 여러분들 중국이 스마트폰 시장 다 먹었어 오케이 알았어 카우야랑 싸우네요 와모를 죽이라는데요 아니 왜 나 죽이려고 그래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날 죽이라고 그러네 이름 내 이름 적어놓으니까 나 죽이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면 말 좀 잘해봐 조종 당하고 있었나봐요 네 타타의 짓이라고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스토리는 저는 네 모바일 게임 스토리는 스킵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뭐야 노빤스야 진영에다가 오케이 영웅페이지 오케이 누르고 저장 오케이 알았어 눌러주고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이거 누르면 돼 이제 방하고 장비해야겠죠 무기의 무기장비 무기장비 애들 일러스트가 다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약해 이렇게 혼내주고요 오 또 새로운 캐릭터 나오는 것 같죠 네 이거 광고받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최근에 나온 모바일 게임도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최근에 일러는 아까 전에 그 뭐냐 네 소녀엑스 헌터하고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괜찮네 국산 게임은 왜 이렇게 중국 게임들에 비해서 이렇게 뒤쳐지냐 나 진짜 열받네 갑자기 이것도 딱 보니까 중국 게임인 것 같은데 소녀엑스 헌터도 중국 회사에 있는 중국에 있는 게임으로 홍콩에 있는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야 국산 게임만 이렇게 뒤쳐지냐 이거 게임 네 국산 게임만 네 뒤쳐져요 일러일만 투자해서 게임성은 진짜 이건 뭐 네 기저귀검하고 똑같은 거죠 완유도 뭐야 캐릭터 네 일러스트가 바뀌었는데 아까 전에 네 어 했던 그 국산 게임도 이런 식으로 여캐가 직접 싸워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여캐가 직접 싸워야 돼 그래야지 할 맛이 날 것 같아요 비행기로 싸우는 건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여캐가 직접 저편도 이거 와모같이 평생 동전 오타코드 호주언니 노리는 일러라고요? 뭔 소리 하는거야? 자 일단 수령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받아주고 받아주고 레벨업 충전 일단 여기 캐릭터도 어디서 보냐 어 여기있다 일단 포세이돈 오우야 얘는 뭐냐 오딘 타마모노마이 타마모노마이는 아까 했던 소녀엑스언터에서도 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캐릭이 다 이렇게 라투디가 적용이 돼있어야지 라이브투디가 이 효과가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가 다 적용이 돼있어야 돼 잔다르크 바서 터질거 같냐 이거 애들이 다 터질거 같네 그냥 도감 G컵 G컵 G컵이래요 너는 몇컵이냐 E컵 너는 몇컵이니 E컵 고지는 몇컵이니 E컵 B컵이 없는데 자 D컵 D컵 B컵 기념 C컵 안경녀다 ㅋㅋ D컵 오 무료로 뽑을 수 있네요? 오 얘네 또 누구야? 일단 캐릭터들 네 이렇게 봤고 6일 로그인시 5성급 우카노 미타마 획득 아 얘를 획득한다 아까전에 1로 바뀌었던게 이거였구나 네 간파이 간파이 오~~ 초보자 안정 1200원이야? 모험 진영 창고 실드 수지가 있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도감 도감 있다 오 여기 캐릭터들 다 볼 수 있네 캐릭터들 오 플레이 비디오 오 와 이렇게 미리 보기도 있구만 오 E컵 얘는 아까 봤던 애 도아 C컵 오 얘 B컵이네? 네 오 A컵도 있어요 C컵 D컵 A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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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컵 E컵 B컵 B컵 아까 말했던 사탄이라는 애가 애인가 보다 네 처음에 나 처음에 막 애들 조종하고 있다고 했더니 애가 걘가 보다 네 얘가 걘가 본데요? C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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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ly O 이게 이건가 보네 별이 제일 높은 애들인가 보네 jóvenes 어떻게 하니까 몸에 가서 해ogue 일단 이거 다 착용해주고요 이런 게임은 솔직히 말해서 별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애들 착용시켜주고 착용시켜주고 레벨업 오지게 하면 돼 그냥 막 미친듯이 해가지고 오지게 레벨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뽑기 잠깐 뽑기 보자 보기만 해도 컵을 아냐고요 아 여기 컵 적혀있잖아요 네 컵 적혀있어요 보시면은 보시면은 D컵 이렇게 적혀있죠 D컵 뽑기 야 이거 완제 뽑기 없는 거야 설마 아니지 설마 파편 보유량 완제 뽑기 없나 본데요 일단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봐 오 5천개 좋아요 일단은 저 수정 VIP는 뭐야 VIP VIP 왓더풍 이스텍 보스 계속 도전해 보스 계속 도전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건가본데요 킹덤러쉬는 안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순신 캐릭터 만들려고 했다가 취소된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논란이 이뤄가지고 취소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로 봤던 것 같은데 계속 보스 도전해봐 부적이 빤쓴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일러스트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했던 세 게임 중에 일러스트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나 소녀엑스 헌터랑 이거나 그거나 이건 세로로 돼 있는 거고 소녀엑스 헌터는 가로로 돼 있는 거고 일단 일러 비교를 한번 해볼까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캐릭이랑 그리고 소녀엑스 헌터 소녀엑스 헌터 다시 한번 캐릭터 볼게요 갑자기 이런 게임 하는 거 외롭냐고요 아뇨 오늘 나온 게임도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순신 나오는 게임 하면 옛날 조선에 출병하신 왕후 조상님이 화냄 에? 무슨 소리죠? 이게 일러스트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러스트 이게 더 나은가? 잠깐 이거 하고 저게 화면이 더 커서 그런 건가? 화면이 커가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이거랑 이거랑 일단은 네 소환을 좀 해보고 싶은데 뽑기 이거 뽑기도 있네 이거 뽑기 한번 해볼까? 뽑기 한번 오지게 해봅시다 네 뽑기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뽑아보자 잔다르크 한번 뽑아볼게요 잔다르크 잠깐만 기다려봐 요정의 세면 뭐야? 여기 무료 뽑기 있네 무료로 하루에 한 번씩 뽑을 수 있나 보네 이거 그죠? 무료로 하루에 한 번씩 네 뽑을 수 있나 보네요 트릭스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이 해봤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걸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이 해봤을 것 같아가지고 걸러요 어차피 네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게임들 중에서는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일단 소녀 엑스 헌터 그게 일단은 해볼 만할 것 같거든요 소녀 엑스 헌터는 제가 사전 예약을 해놨어요 네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오늘 오픈됐다고 하길래 네 오늘 이제 방송으로 왔다 이렇게 보여 드린 거고 그거랑 이제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네 무슨 게임 있나 이렇게 좀 둘러보려고 네 둘러보려고 이렇게 이 게임 저 게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게임은 완제를 뽑을 수 있는 건가 일단 뽑아보자 한번 완제가 안 나오나 보네 이거 그거네 이거 그거네요 파편 이거 120개 모아가지고 이거 그거랑 똑같네 그거 뭐였을지 그랑 그 그랑상국이었나 네 그랑상국이었나 네 그거 네 그거하고 비슷하네 네 이거 파편으로 뽑아야 되네 이거 완전히 안 나오나 보네요 여튼 네 어 요런 게임이 있다 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게임도 있고 어 그냥 딱 킬링타인 용어로 하면은 괜찮을 거 같긴 하네요 일러스트 자체는 꽤 예쁜 편인데 일러스트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네 유튜브에서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네 해봤는데 세 개 중에 일러스트는 제일 나은 거 같다고요 이게 아니 무슨 팬티가 부적이야 빤스 부적이야 이거 스카이림에서나 나오는 건데 이거 부적 빤스 빤스 부적이야 빤스 부적 아 부적은 막아주니까 이거는 뽑기가 근데 좀 잘못됐다 네 뽑기가 잘못됐네 뽑기가 잘못됐어 오우야 이 컵이야? 온천과 미녀 당신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나요? 일단은 네 이거는 뭐 딱히 할만한게 없는거 같네요 뭐 할게 있나 그냥 냅둬가지고 냅둬가지고 자동으로 크는거 기다렸다가 크면 보스 진행하고 이런식인거 같구요 딱히 이거 외에는 캐릭터를 쭉 봤는데 그냥 일러스트는 꽤 괜찮네요 일러스트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 정도인거 같습니다 쫓아온 여친은 이순신 장군님을 여기다 넣어서 출시하려고 했다가 실수된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그냥 전향인거 같아요 그냥 전향인게임인거 같습니다 방치형 게임이요 방치형 게임 방치형 19금 게임 방치형 19금 게임 지금 오늘 한 게임들 다 성인 게임이에요 성인용 게임 오늘 한 게임들 다 성인용 게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초차원 여친은 여기까지 네